1. EPS 토픽 안녕하십니까? EPS 토픽 한방의 패스하기 시리즈입니다. 시험에 응시하신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듣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에서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조사 다시 들으십시오. 조사 27번 안전 다시 들으십시오. 안전 28번 거기서 위쪽으로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서 위쪽으로 가세요. 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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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에 5,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장에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영수증입니다. 2. 통장입니다. 3. 고지서입니다. 3. 고지서입니다. 3. 고지서입니다. 4. 공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영수증입니다. 1. 영수증입니다. 2. 통장입니다. 2. 통장입니다. 3. 고지서입니다. 3. 고지서입니다. 4. 공책입니다. 3. 공책입니다. 3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운동장입니다. 2. 놀이터입니다. 3. 공원입니다. 3. 공원입니다. 4. 커피숍입니다. 4. 커피숍입니다. 3.과 캐릭 joue입니다. 5. 경기가 중마는 어디입니까? 1. 운동장입니다. 1. 운동장입니다. 2. 놀이터입니다. 3. 공원입니다. 3. 공원입니다. 3. 공원입니다. 3. 공원입니다. 4. 커피숍입니다. 3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환풍기를 켜고 있습니다. 2. 액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소파를 옮기고 있습니다. 4.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환풍기를 켜고 있습니다. 2. 액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소파를 옮기고 있습니다. 4. 벽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33번 안전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켤레 있습니다. 2. 여덟 켤레 있습니다. 3. 아홉 켤레 있습니다. 4. 열 켤레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전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1. 일곱 켤레 있습니다. 2. 여덟 켤레 있습니다. 3. 아홉 켤레 있습니다. 4. 열 켤레 있습니다. 3.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사무실 왼쪽에 있습니다. 2. 작업장 안에 있습니다. 3.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4. 화장실 뒤에 있습니다. 4. 화장실 뒤에 있습니다. 1. 사무실 왼쪽에 있습니다. 1. 사무실 왼쪽에 있습니다. 2. 작업장 안에 있습니다. 3.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4. 화장실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35번에서 3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약속 시간은 6시 30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시각은 5시 반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약속 시간은 6시 30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시각은 5시 반이에요. 36번 얼마를 바꾸실 거예요? 500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를 바꾸실 거예요? 37번 37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밭에 물을 줄 때에는 채소를 밟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골고루 줘야 해요.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의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다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여보세요? 저는 김과장입니다.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1 네, 벌써 출근하셨습니다. 2 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다. 3 아니요, 김과장님 맞아요. 4 아니요, 빨리 가자 사장님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저는 김과장입니다.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1 네, 벌써 출근하셨습니다. 2 네,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다. 3 아니요, 김과장님 맞아요. 4 아니요, 빨리 가자 사장님이세요. 39번 다음 달의 치료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의 접수 마감일이 언제예요? 1 한 번 신청해 보세요. 2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3 지난 주에 접수했어요. 4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달의 치료는 산업안전기사 시험의 접수 마감일이 언제예요? 1 1 한 번 신청해 보세요. 2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3 지난 주에 접수했어요. 4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4 40번 많이 늦으셨네요. 요즘 잔업이 많으신가 봐요. 1 아니요, 잔업을 하느라 늦었어요. 2 아니요, 정리 정돈을 하느라 늦었어요. 3 4 몇몇 동료랑 잔업하러 가는 중이에요. 4 4 4 어제는 남은 업무 처리를 하느라 늦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많이 늦으셨네요. 요즘 잔업이 많으신가 봐요. 1 1 아니요, 잔업을 하느라 늦었어요. 2 아니요, 정리 정돈을 하느라 늦었어요. 3 4 몇몇 동료랑 잔업하러 가는 중이에요. 4 4 4 어제는 남은 업무 처리를 하느라 늦었어요. 4 41 항공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1 보통 우편으로 붙이고 싶은데요. 2 2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3 배편이 훨씬 싸요. 4 그런데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항공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1 보통 우편으로 붙이고 싶은데요. 보통 우편으로 붙이고 싶은데요. 2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3 배편이 훨씬 싸요. 4 그런데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4 42 사장님 댁에 가서 한복을 입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1 1 설날에는 한복을 입어야 해요. 2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설날을 아주 잘 보내셨네요. 4 떡국은 끓이기가 쉬운가요? 4 다시 들으십시오. 4 사장님 댁에 가서 한복을 입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었어요. 5 설날에는 한복을 입어야 해요. 6 6 7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설날을 아주 잘 보내셨네요. 4 4 떡국은 끓이기가 쉬운가요? 5 다음은 43번부터 48번까지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43번 여보세요? 저는 알프레드인데 펄린 씨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펄린 씨가 청소하다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분이 찾아왔어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기숙사요. 여기로 오라고 해 주실래요? 네, 그럴게요. 잠시만요. 친구분이 통화하시고 싶다고 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저는 알프레드인데 펄린 씨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펄린 씨가 청소하다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분이 찾아왔어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기숙사요. 여기로 오라고 해 주실래요? 네, 그럴게요. 잠시만요. 친구분이 통화하시고 싶다고 하네요. 44번 반장님, 저 내일은 야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네, 내일 고향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셔서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해서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부모님이 오셔서 기쁘시겠어요. 네, 아주 기뻐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저 내일은 야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네, 내일 고향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셔서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해서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부모님이 오셔서 기쁘시겠어요. 네, 아주 기뻐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45번 용접봉은 가져오셨어요? 네, 저 선반 위에 작업 상자에서 다섯 개 꺼내왔어요. 네,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것 필요하신 것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보안면, 장갑, 보호복 등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용접봉은 가져오셨어요? 네, 저 선반 위에 작업 상자에서 다섯 개 꺼내왔어요. 네,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것 필요하신 것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용접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보안면, 장갑, 보호복 등을 반드시 착용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번 오늘은 한국의 예절 중에 어른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뭐 아시는 것 있어요? 어른들과 식사할 때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물론 술은 마실 수 있겠지만, 따라주시는 술을 두 손으로 받아서 고개를 돌리고 마시면 돼요. 마주 보는 상태로 그냥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지요? 네, 또 어른들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돼요. 네, 들었어요. 그 외에 어른들에게 말대꾸 해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한국의 예절 중에 어른들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뭐 아시는 것 있어요? 어른들과 식사할 때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물론 술은 마실 수 있겠지만, 따라주시는 술을 두 손으로 받아서 고개를 돌리고 마시면 돼요. 마주 보는 상태로 그냥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지요? 네, 또 어른들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돼요. 네, 들었어요. 그 외에 어른들에게 말대꾸 해도 안 된다고 하던데요? 47번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큰 잘못을 했어요. 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모든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데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네.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음악을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헤드폰을 끼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일할 때는 집중을 해야 사고가 안 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큰 잘못을 했어요. 작업장에서 일할 때는 모든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데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네.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음악을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헤드폰을 끼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일할 때는 집중을 해야 사고가 안 나요. 48번 보세요. 깨끗해졌죠? 어제 동료들과 같이 밤 늦게까지 칠했어요. 그러네요. 아주 깔끔하고 산뜻해졌어요. 아마 2, 3일간은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알아요. 모든 창문을 열어 놓을게요. 퇴근할 때는 환풍기도 켜두고요. 네. 그리고 바닥에 묻은 페인트는 칼로 살살 긁어내시면 돼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환기시키면서 빠진 부분들을 칠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보세요. 깨끗해졌죠? 어제 동료들과 같이 밤 늦게까지 칠했어요. 그러네요. 아주 깔끔하고 산뜻해졌어요. 아마 2, 3일간은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알아요. 모든 창문을 열어 놓을게요. 퇴근할 때는 환풍기도 켜두고요. 네. 그리고 바닥에 묻은 페인트는 칼로 살살 긁어내시면 돼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환기시키면서 빠진 부분들을 칠하세요. 다음은 49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바리 씨, 좀 전에 벽돌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면서요. 괜찮아요? 아니요, 반장님.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정형외과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업무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수칙을 따라서 일해야 사고가 안 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지난번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나오죠? 네. 맞아요. 건강한데 무슨 걱정이에요. 참, 바리 씨는 목공일도 잘한다고 했지요? 네. 캄보디아에 있을 때 한 6년 정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사용하는 연장이 너무도 달라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많이 배워야 해요. 그거야 배우면 되죠. 내일 검진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업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본인이 몸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바리 씨, 좀 전에 벽돌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면서요. 괜찮아요? 아니요, 반장님.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정형외과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업무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수칙을 따라서 일해야 사고가 안 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지난번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나오죠? 네, 맞아요. 건강한데 무슨 걱정이에요. 참, 바리 씨는 목공일도 잘한다고 했지요? 네, 캄보디아에 있을 때 한 6년 정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사용하는 연장이 너무도 달라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많이 배워야 해요. 그거야 배우면 되죠. 내일 검진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업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본인이 몸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듣기 시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